판다왓송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송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 쿠바오의 건강한 놀이 활동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를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짜잔 이게 뭘까요 알파 알파 베일 이라고 하는 권초 입니다 초식동물들이 먹는 식물 사료인데요 우리 판다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식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너무 가루가 날리면 우리 쿠바오가 싫어할 수 있어서 줄기 부분만으로 말린 부분 이렇게 깨끗하게 잘 가지고 놀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풀량이 가득 나고 또 이런 촉감이 거칠거칠한 촉감이 좋아서 아주 재밌는 모습들을 춤추듯이 부비적부비 부비부비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나게 푸바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어디 우리 푸바오가 제가 넣어준 권초를 가지고 재미나게 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재밌어 재밌게 놀고 있네요 침대처럼 등에 떨고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비부비 촉감과 향으로 저 친구를 아주 자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해외에 판다를 돌보는 저희같은 동물원에서 먼저 이런 권초를 오리감으로 넣어주는 곳이 있어서 저도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일부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원래 초식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먹어도 조금 먹어도 전혀 소화시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눈밭에서 노는 것처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바오 와 브레이크 댄스 신났네요 저 권초의 향이 아주 신기할 거예요 우리 푸바오는 또 이 권초를 처음 맡아보겠네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죠? 흥분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그대체 이게 무슨 향이지? 이게 뭐지? 대나무 후엔 맡아보지 못했는데 말이야 나는 이거 나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구만 나를 춤추게 하는 식물이야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온몸으로 권초를 느끼고 있는 푸바를 보고 계십니다 완전 신났네요 몸에도 많이 굵지 않고 가로도 날리지 않아서 좋은 자극재로 건강하게 잘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바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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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그렇지 두꺼워서 원래 저런 건초들 식물들 뭔가 바닥재라고 하죠 바닥의 두께가 이 친구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줍니다 폭신폭신해서 딱딱한 바닥보다 아이 귀여워 푸바오 아주 매력 너의 귀여운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구나 신비한 물질이야 아주 다음에 또 넣어줘야겠어 엄마 아빠도 넣어줘봐야겠다 그치 엄마 아빠는 아주 더 귀여울거야 아우 온몸에 막 덥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아우 온몸에 올려주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 내꺼 다 내꺼 다 니꺼 아무도 안 가져가 재밌게 놀아 고마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장난감 가지고 올게 안녕 고마워 띠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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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